트랜스토스트 토탈 4개 수제버거 하나, 미트볼 하나 너무 세게 넣으면 탁 눌려버리지 조심해서 이걸 사야 자요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한 번 끓어오르면 돼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맛을 많이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양파 후퓨터 진짜 점심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저도 아주 아마도 응? 그게 팬 coraz 많아 여기는 레스토랑이야 미트볼 하나 나왔습니다 미트볼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, 굉장히 뜨겁거든요 메뉴가 어려서 더 힘드시겠어요 저는 괜찮은데, 요리부 쪽에 아무래도 제가 앞접시 갖다 드릴게요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일일이 두자고 고기 다 하니까 아, 그래요? 미트볼 어떠세요? 진짜 맛있어요 아, 짜지 않으세요? 네네네 간 괜찮아요? 네, 맛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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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니, 또 기부 카페고 하니까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트볼 어때요? 맛있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 고마워요 진짜 저희가 직접 다진 고기로 다 빚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끼가 죽는 거 때문에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어떠세요? 괜찮아요? 맛있어요? 감지척? 네 아니요, 잠깐만 고마워요 언니 그래 그냥 신나게 셀